안녕하세요 신디니트 입니다 이거는 어제 올린 모헤어를 이제 두가닥으로 뜬 거구요 두가닥 5mm로 떴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촘촘하게 나오구요 만약에 이제 스카프 같은거 뜨신다고 하면 스카프는 약간 성글게도 많이 뜨거든요 그래서 성근 정도에 따라서 5.5mm, 6mm 이렇게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두가닥 굵기는 어쨌든 5mm 사용한다고 보시면 되요 그리고 이제 한가닥으로 뜨기에는 너무 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뜨기도 힘들 것 같고 옷이든 스카프는 두가닥으로 해서 촘촘한게 좋으시면 5mm 그 약간 성글게를 원하시면 5.5mm, 6mm 이렇게 조절해서 뜨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코바늘은 제가 떠보니까 좀 힘들 것 같아요 털도 있고 코도 잘 안보이고 해서 코바늘은 개인적으로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코바늘로 뜨고 싶다 하시면 다른 가는실에 섞어서 같이 뜨시거나 해도 좋을 것 같고 스카프 같은 것도 이것만으로 떠도 되지만 좀 가는실 한가닥 두가닥 섞어서 같이 떠도 좋을 것 같습니다 원체 부드러워서 목에 닿아도 전혀 괜찮을 것 같아요 털 자체에 예민하지 않는 피부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따갑거나 까끌거려서 사용을 못할 일은 없을 것 같아요 두루두루 활용하기 좋은 실인 것 같습니다 카페에서 오늘 분이 질문을 해주셔서 작업을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